잘했어. 인공지능이야 전부다. 라이트 라는 의미도 되는데 리추얼이 조금 더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보자. 여기 보면 that이 이미 관계대명사 it이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가. 그 다음에 the bride to be. bride to be 는 후보자. 뭐 예비 후보는 grabbed by the heart and covered. grabbed covered 이렇게 되겠지. b 동사 옆에 생략된거지. b가 생략됐고 b 동사에 실제 is가 생략됐다고 하면 되겠지. is가 생략됐어. all kinds of disgusting things. 지저분한 것들. 그 다음에 use anything unpleasant 야.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할 때는 형용사가 뒤로 가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 주는 거야. 그러니까 some any no. 그리고 some any no만 있는게 아니고 one도 있고 body도 있지. 그지 마찬가지야 다. 뒤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rotten tomato 라고 얘기할 뻔했어. 그거는 미국의 영합 지표 있잖아. 그거처럼. 자 editing이고 that 선행사가 선행사에 all이라든가 every some any no 등이 있거나 또는 최상급이 있거나 the same이 있거나 the best, the last가 최상급이지만 그리고 the only, the very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계대명사를 that을 주로 써야 돼. 자 그리고 선행사가 some any nothing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after being black 시커멓게 되면 된 후에 자 이때는 얘가 전치사면은 접속사 더하기 ing를 했을 때는 ing는 현재 분사자야. 자 woman is marched through the town by her friends. 옆에서 나란히. 그리고 friends가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복수를 받았어. day 는 접속사 기능이 없어. 여기까지 보면 여기가 주어동사가 이미 나왔잖아. 그지. 주어동사가 나왔어 있고 새로운 절이 나오니까 절이 새롭게 되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day 는 접속사 기능이 없고 꾸는 접속사 기능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되는 거고. 자 make note. attract 는 attract 는 끌다지. 그지. detract 는 어떤 신경을 부산시키다. 정신을 딴 데로 보내는 거지. detract 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 그래서 산만하게 하다. contract 가 있는데 contract 는 수축하다 라는 뜻도 있어. 계약 이란 뜻도 있지만. 자 그리고 as they can. 둘 다래. 모두 가능하지. 잘 모른다. as quickly as possible 이렇게 할 때 as he could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같은 의미가 할 수 있는 한 이라는 의미인데 자 명백하게 이 목적은 이렇게 되겠지 to prepare 뭐뭐 준비시키는가 명 보고 어머니 목적을 보고 결혼생활을 위해서 그 다음 봅시다 왓슨 대명사 선행사가 지금 없거든 선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가 아니고 무조건 접속사 입니다 대명사니까 뒤에 주목보가 비워야 되지 주목보 빈 곳이 있어야 되고 얘는 빈 곳이 없어야 되지 after going through such a topic any problem she has 관계대명사로 바꿔 나오지 with her husband any problem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 seem so badly seem 다음에 bow로 쓰는 거니까 badly가 아니고 badly가 돼야 되겠지 아니 여기 이 구절 먼저 봐야 돼서 자 그래서 that 다음에 빠진 게 없어 그래서 that이 답이고 요거는 선생님이 so cute a cat such a cute cat 이렇게 어순을 외우는 거야 자 테라픽은 굿이야 좋은 의미고 테라플은 bad의 의미야 끔찍한 나쁜 거야 자 이런 것도 있었지 awful 하면은 bad거든 awesome 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굿이거든 awesome 할 때는 이가 있었던 거 같아 awful은 근데 이가 빠져 똑같은 거 같아 비슷한 거 같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끔찍한 이거는 awesome 멋진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똑같다 테라픽을 털어 주라고 자 많은 영양 안내가 안내소들이 state는 이때는 말하다 라는 뜻이지 말하다 자 다른 뜻은 상태도 있고 정부 그리고 국가 이런 의미로 사용해야지 자 이때는 접속사지 뭐라고 말하는가 올리브가 올리브기름이 should be used 사용되어야 되는가 주된 근원으로서 지방 건강한 식단에서 자 그 다음에 영양학자로서 뭐뭐로서지 나는 한때 질문을 받았어 인지 아닌지 that은 확정적 사실을 내기야 이거는 불확정된 거야 불확정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그러니까 원더라든가 ask 등 하고 잘 어울리지 그지 자 그리고 이때는 weather로 바꿔도 되겠지 자 그러면 카눌라 오일이 헬시하지 않으냐 건강하지 않으냐 건강에 나쁘냐 건강에 좋지 않지 않느냐 인지 아닌지를 질문을 받았어 debate는 토론이고 자 because of 하고 because 인데 얘는 접속사고 얘는 주어동사야 because 다음에 카눌라 오일이 주어동사니까 이게 맞지 그지 because와 비슷한 거는 오잉투라든가 반대로 써요 응? 맞는데 왜 어 저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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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동사 이걸 빼야지 접속사로 쓴 거는 맞는데 이게 전체사로 써야지 전체사 이게 주어동사 자 오잉투나 그 다음에 듀투나 온어카운트오브나 땡스투나 이런 것들만 바꿔 쓸 수 있고 하얼리는 무슨 뜻이 매우다 하얘는 높게 복습해야 돼 머릿속이 여기가 된다 자 여기서부터 보자 it is thought to damage to lower 이렇게 됐지 그걸 it 대 it는 가지고 가냐 이거는 그것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생님이 그래서 바꾼 거야 응? 얘거든 얘를 가르치지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주어동사로 바꿔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낮춘다고 믿어진다는 거야 이거는 이 it가 얘와 바뀐 거야 그렇지? 이 it는 가주어고 그러니까 이 it하고 이 it는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암기 이 문장을 암기 해야 돼 고치기야 변경 후 자 그다음에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믿어 it is not healthy 건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90%의 카누라가 자 이때 여기가 수로동사가 있거든 얘는 수로동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수로동사 1번이고 이거 수로동사 2번이니까 end가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사로만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런 재배된 카누라의 카누라가 캐나다에서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is 유전적으로 수정됐고 해로운 케미컬이 사용됐어 while processing 카누라 씨앗을 처리할 때 자 while 이잖아 그지 접속사기 때문에 어 procedure는 절차야 procession은 뭘까 행진 행렬 뭐 이런 거야 procession은 처리 어 그 다음에 과정 자 processing은 아인즈로 쓰니까 처리 하는 처리하다에서 오지 그지 처리하는 동안 이렇게 되니까 목적어도 있고 현재 분사로 사용한 거지 자 그 다음에 there is one definite answer 정해진 답은 없고 많은 사람들은 동의해 that 뭐라고 it is preferable to 가주어 진주어 유전적으로 수정된 조작된 카누라 오일을 피하는 것이 선호될만 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보자 이게 구족병 구족병이라고 하는데 구족병이네 자 FMD라고 만들어진 것은 고도로 매우 전염성이 강한 자 이거는 사망이고 이거는 질병이지 관계대병사 되시고 자 그 다음에 FMD는 초래 당하는게 맞지 여기는 수로동사가 필요한 거야 안그러면 virus death lives in a horrible 그 다음에 as well as in their breath cells 이렇게 돼 버리거든 as well as in their breath as well as in their breath 이렇게 돼 버리거든 as well as in their breath 여기서부터 사라져 버리지 통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수로동사가 없으면 수로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써야 되고 주격관계대명사 인디아티슈 조직이지 자 그 다음에 of impacted animals 감염 당한 동물이지 감염시키는 동물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cell liver 는 이거는 타액이고 excretion 은 분비했거든 배설물 어 excretion 배설물 해야 되네 분비가 안 되는구나 배설물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조건 하에서 그 바이러스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여러단에 대단하네 과일 안 되겠지 그지 증상 이 증상 이 증상 이 질병의 증상은 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symptoms 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S 쓰면 안되고 어피얼이 안되고 자 동물이 감염되면 수동이 돼야 되겠지 FMD 바이러스는 매우 어려워 to prevent 예방하기에 어려워 왜냐하면 대략 7개의 알려진 유형이 있고 60개의 서부 유형이 있고 그리고 면역 한 가지 유형에 대한 면역이나 또는 그 하위 유형에 대한 면역은 does not protect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야 animal 다른 유형이 이것은 다른 것 하나 라는 의미인데 여러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러 중에 하나를 꺼내면 은하도 자 because of this 또 나왔고 FMD는 major minor 는 경미한 이지 중대한 우려야 animal 감염버렸어 자 그 다음에 어그먼트 우리가 이게 선생님이 가끔 argument 하고 구분하라고 하거든 argument argument 주장 이런 의미가 되는데 argument 그래서 증강된 현실은 컴퓨터 자 view 는 보자 view 입장에서 얘가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얘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 피수식어 기준이야 능수등을 따질 때 피수식어 기준으로 하니까 view는 지갑 만들어졌니 만들고 있니 뭔가를 만들어 졌지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view of the world 세계에 대한 view지 그지 자 그 다음에 death 주격관계대명사고 incorporate 버추얼 이미지하고 사운드들을 incorporate 통합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the way how 는 안되고 in어치는 써도 되지 또는 death을 쓰기도 해 관계부사 대신 쓰는 death이야 자 증강형실은 사용되는 거야 is used 그 다음에 증강형실이 사용된 방식은 ways 잖아 그지 이것 좀 지워야겠네 너무 깊게 이만큼 이렇게 하면 자 the way is fall 이 되어야지 이거는 수로동사가 안되지 예를 쓰게 되면 수로동사가 없기 때문에 fall into 두 개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는 컨텍스트는 맥락상의 문맥상의 자 그 다음에 보자 이거 둘다 되지 모두 가능해 자 estimate 추정되니야 나머지는 별게 없어서 여기서는 좀 쉬운 거야 그 다음에 the other way 역시 in 위치는 되지만 위치는 대명사야 그냥 대명사고 인위치는 전체사구잖아 그지 관계 대명사가 있는 전체사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general experiment 자 이만큼 괄호치면 여기 해보자 동사 1번 동사 2번이지 괄호사도 얘하고 얘하고 주어동사가 되겠지 모바일 게임을 통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자 one of the famous examples one of 복수명사지 one of this is one이 주어니까 is가 돼야 되겠지 포켓몬고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지 애들 온 동네가 갖고 포켓몬 찾는다고 해배우고 다녔잖아 그 다음에 virtual 포켓몬 업혀 수동이 안 되지 그지 자동사라서 자 when you view your surrounding 주변 환경이지 through the game 인터페이스 그니까 전면 인터페이스는 그냥 인터페이스로 해석하는게 낫고 on your phone 핸드폰 같은 데서 요즘 스크린 쓰기 때문에 on으로 쓰는게 보통이다 자 3월 18일 요즘 공장이 된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